아버지의 열매임을 사랑해 아버지의 그 신선을 찬양해 우리는 아버지의 열매임을 사랑해 빛의 열매 진위로 가득한 선한 바람 아버지의 열매임을 사랑해 아버지의 그 신선을 찬양해 우리는 우리는 아버지의 열매 사랑의 빛의 열매 진리로 가득한 선한 마음 아버지의 열매임을 사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이 사랑 진리로 이끌어주신 목자님 우리 천국의 열매 기쁨의 열매 아버지를 보고 웃으신다네 우리는 아버지의 열매 사랑의 빛의 열매 진리로 가득한 선한 마음 아버지의 열매임을 사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우리는 아버지의 열매 사랑의 빛의 열매 진리로 가득한 선한 마음 아버지의 열매임을 사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이 사랑 우리는 아버지의 열매 우리 천국의 열매 기쁨의 열매 아버지의 열매 우리 천국의 열매 기쁨의 열매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이 사랑 진리로 이끌어주신 목자님 우리 천국의 열매 우리 천국의 열매 기쁨의 열매 아버지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 우리는 아버지의 열매 우리는 아버지의 열매 사랑의 빛의 열매 진리로 가득한 선한 마음 아버지의 열매 우리 천국의 열매 아버지의 열매 힘을 사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우리는 변화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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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변화되었네 우리 변화되었네 찬송에서 찬송을 다가가네 우리는 변화되었네 건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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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었네 근본의 빛 근본의 사랑으로 건등으로 건등으로 변화되었네 근본의 빛 근본의 빛 근본의 사랑으로 우린 변화되었네 목자님의 근본을 건등으로 변화되었네 우리 변화시키시네 목자님의 근본을 건등으로 우린 변화되었네 우리는 변화되었네 그쪽에서 찬송을 다가가네 이 손에서 찬송을 다가가네 우리는 변화되었네 우린 변화되었네 목자님의 근본을 건등으로 변화되었네 우리 변화되었네 그 신사랑을 느끼시며 그 속에서 찬성의 달과가 우리는 변화 되었네 번배로, 번배로, 번배로 번배로 변화되었네 그의 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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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번배로, 번배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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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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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모를 줄 이렇게 느끼면서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말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해볼 게 내가 먼저 용서한 자가 되세요 얼마나 마음 편할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으슴치게 되었네 주님의 귀한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섞여주게 되었고 내가 먼저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먼저 높여주게 되었네 내가 먼저 높여주게 되었네 주님의 귀한 그 사랑으로 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자존심이 이제는 내가 먼저 성경하게 되었고 성겨주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이 이제는 내가 먼저 성경에게 되었네 오늘 날이 성경의 보내 아니었다면 나는 불렀을 겁니다 이 성경을 본 그런 내가 어여쁘게 배워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기억에 찬양하고 있어요 귀한 사랑으로 이끄신 귀한 사랑으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 아이와아이와 아이와아이와 내가 행복하다고 愛は天国の心 愛は父の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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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愛するほど幸せ 愛は天国に導く 牧者の心 見せられていく道 昔の信仰の人々も持つようになった 父主の心 私たちも持てます 牧者が見せてくださったその愛 父の愛 愛は全てを解決する 愛は全てを我慢する 愛は全てを可能にする その愛 実践していこう 父の心 愛は全てを解決する 愛は全てを我慢する 愛は全てを可能にする その愛 実践していこう 愛は全てを得るの 暗 되지 父も語りんと Pacific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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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б 愛は全てを話すこ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 이 사랑 우리가 잃어가요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길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 그 사랑 우리가 잃어가요 아버지의 마음 주여 올리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나 아름다운 고운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이 거짓노리노리です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저의 무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들으면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하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자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평생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면 모두에게 임하여 하순받으기도 하시고 그 넉넉과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리를 개갈을 부르며 이룰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며 그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양범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사랑은 모든 걸 참는 것이 나이다 사랑은 모든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모든 걸 아버지의 참고 이해하며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는 것이 없나니 평생 은혜와 아름다운 사랑으로 모두에게 임하여 하시고 그 사랑이 아름답게 달려가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버지의 남편을 사랑하므로 내가 참고 견뎌고 달려왔고 자식을 사랑하며 참고 견뎌고 달려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처음이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내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의 품고 또 품어서 이것이 아버지는요 정본배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 한단다일지라도 참고 기다리는 넉넉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것은 아버지 속한 내 싸우니 아버지 맡겨드리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사랑은 목자의 사랑을 봅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영원들을 사랑해준 목자의 사랑 또 참고 참고 오면서 아무리 잘못했단다일지라도 목자님 잘못했어요 하면 그래서 그러면 또 달려갑시다 목자의 사랑을 느껴봅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며 아버지는요 내가 덮어주고 사랑해준 나름다운 사랑으로 모둠을 달려가는 용의 아름다운 단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아버지의 참심으로 어른가여 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자식을 버릴 수 없어 참아서 기다려준 것 같이 그런데 그 자식이 지금 온전히 되지 않았다는 자라일지라도 그 아름다운 걸 믿고 바라보지고 기다려줬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나이까 할 수 있나이다 진정한 사랑이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사랑으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는 내가 더 압타깝게 그대해준 것이 아버지 사랑이 아니겠나이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르겠다리 나며 눈물을 강구하며 번쩍이 다하지 않겠나이까 제 이 마음을 깊이 깨우쳐서 내 맘에 새겨 달려간다고 되기도 하시고 아름답게 달려가는 2018년 아버지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내 마음에 더욱 고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천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열심히 달려가고 또 달려갔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사랑을 내아나 최후에 나아가는 사랑의 무엇인가를 겨우 저에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너희가 희생하고 희생하는 사람한테는 희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정말은 생명도 희생하지 못했나이다 진정한 예생의 무엇이고 진정한 성교의 무엇인가를 진정한 내가 품어 내 마음의 둥근 무엇인가를 기도하여 강구하여 큰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달려가는 내 모습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분의 은혜와 사는 것은 천만함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간 내 모습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저 놀라운 사랑은 증오로 나에게 허락하여 시어서 날마다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강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입을 것이 없어 강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운이 잘된 것이 봉사가 잘되고 내 안에 참심을 지시라고 아버지 강구하옵나니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목적을 두고 기도했지만 더욱더욱 내가 온전한 자가 되며 더욱 내가 마음의 편안한 자가 될 때 내 안은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나이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천만하게 달려가야 할 텐데 때로는 아버지는 내 안에 서운한 마음이 가둘을 때가 있나이다 이 모든 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아름다게 달려가 나의 모습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아버지의 변함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영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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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히 achieve 뉴욕 강구한다는 날짜라도 더 큰 사랑과 아름다운 사랑을 채워 달려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슴라 내게도 하시고 변없이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이 유고 군의와 능력을 충만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강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작은 마음을 아버지 강구합니다. 큰 마음 되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제 사랑으로 나를 채워나가며 아버지 기뻐한다라 그렇게 달려가며 영광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굴을 향하여 안될게 달려가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큰나일까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감사하며 이렇게 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감사합니다. 선한 여인들 선한 아버지의 손님들의 모습을 남에 새겨서 진정한 선의 모습을 깨우시며 아버지 원하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목자를 사랑할 편함이 다른 것을 어집시가지마 아버지 원하는 손님의 시간을 공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충만함이 나를 가득 채워주게 하시고 끝없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나의 모습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서있습니다. 아버지 내 어머니 더 깨끗하고 정글한 자가 되며 내 어머니 아버지의 더 큰 사람으로 아버지를 믿어드리며 달려간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작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참고할 수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믿음에 단계를 올라갈 수 있겠나이까 다만은 목자의 은혜였고 침의 은혜였고 아버지의 은혜라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그 안내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여 목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여 내가 침의의 말씀에 삶한 것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물을 주시겠나이까 내 마음의 손도 그담치지 않겠나이까 현재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쓰면서도 마음에서 응답하지 못하여 힘들고 답답하면 어찌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나이까 이제는 내가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며 은혜와 사랑이 천만한 사람한테가 내 모습되게 하시기로 나에게 돌려온 나이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켜서 성과한 사람으로 감동이 되어 능력 가운데 달래간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여 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내 모습되게 하시기로 아버지의 은혜여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통과하므로 그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기로 나에게 돌려옵나이다 나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또 깨치며 달래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기로 나에게 돌려옵나이다 영역의 풍성기로 아름답게 달려가며 빛을 흐르러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내 모습되게 하시기로 내게도 주읍수이고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거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삶 속에 더 감사함으로 더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달려가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나가 승리할 수 있는 내 모습되게 하시기로 하시기로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내 모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기로 나에게 돌려옵나이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더 큰 맘되게 하시기로 하시기로 하시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도와주시기 그 사랑을 듣고 달려가는 내 모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능력으로 가야 주었으기로 나에게 돌려옵나이다 너무나 조신한 아버지의 날을 붙들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어려우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신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더 좋은 책을 이끌기 위해서 이명저명 역사하심에 모든 분야 분야 속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오직 아버지를 믿어지리므로 복절을 믿으므로 승리하고 중반시에는 순간순간되게 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나가요 더욱 기쁜 곳으로 나가요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나에게 돌려옵나이다 아버지와는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이 오늘도 전해 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은혜여 제 매의 사랑을 나를 붙들어주시고 목자의 은혜의 사랑을 붙들어주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저 영원한 것을 바라고 달려가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관하시고 이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역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불과적 기도로 새롭게 하소서 더 뜨거워 극차하게 아름다게 달려가게 하소서 내게 준 모든 시간을 빛나고 높고 사랑하여 더욱 충만하게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전한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 내게 도와주시고 빛으로 은혜의 충만한 분을 달려가며 은혜의 능력으로 혼자게 달려간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라부터 제 명절과 은혜의 사랑이 마이어서 더운 자란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휘불어주시고 은혜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에 아버님께 내 발걸음 발걸음만 날인다 하셨나이다 억자를 사랑하므로 천국을 내가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응답하셨나이다 내가 보니 내가 너무나 아버지의 새우 나이인 모습을 봅니다 큰자가 되어서 더 많은 영우들을 품고 더 많은 영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러한 축복의 아름다움으로 정말 응원합니다 기르기 하십니다 대기도할 수 없으기로 하나가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 감사를 드린 나이다 능력 진자 능춤을 돌려주시오니 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저의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빛나고 높은 곳 사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기도를 옵나이다 그 빛을 달려가기로 옵니다 의전의 말씀으로 더 무장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불같은 기도로 무장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역자의 사랑하러 무장하여 능력과 사랑하여 충만함으로 영광으로 이루시 이따로 도와주시오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 손을 감사합니다 작은 내가 어떻게 무슨 힘이 될까요 작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없나이다 돈도 없고 어떤 명의도 없고 어떤 권력도 없고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는 내 마음을 다하여 억자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 지신이 감사를 드린 나이다 아버지 예전에는 내가 갖지 못했지만 이번 기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는 천국같이 수입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그릇되기를 원하며 이 정도를 승리하기로 원합니다 이금을 지어서 기도를 엽나이다 이런 날들로 원장님은 36년을 기도하며 달려왔던 걸 보며 아버지는 나도 기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힘주시고 능력을 지켜서 예전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며 천만하게 달려간 내 모습 되게 하시고 영원토나 태산아 빈차게 달려가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토하지 없으길 원하며 기도를 엽나이다 의전은 성결을 향하여 도운 자람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성결을 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는 내 안에 빈질린 마음들을 빼내고 온전할 수 세상이 흥룡하고 아버지의 파란물길이 커진다 할지라도 나는 목자의 복부터 목자와 함께 새로 삶을 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아버지는 나는 부족할지라도 목자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제 사랑으로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불가능한 기다의 능력을 지어서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며 아름답게 된 나의 모습 되게 하시고 변함 아무리 감사만을 달리고 또 달려가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가 귓밥 달아 영광 돌리며 저 영원한 것을 안하여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감동이 내가 능력에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청굴내가 달려갑니다 영적 믿음 원전한 믿음을 다스바드 기도하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거를 졸실하게 느껴왑니다 이제는 내 성격과 성품을 바까시기로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내가 아버지는 영복절을 수렴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냐고 담대하지 못하며 효능적으로 어쩔 수 없나니 아버지의 선한 것을 이루게 해서 생명자의 달림 내가 달려 내 모습 되게 하시고 기부함으로 감사함으로 더욱 친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가득을 씌고 제 명체번호 가르쳐서 능력과 사랑으로 합득해 부자람에 달려가며 더 두껍게 달려가므로 영광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손이 모시고 깊어 무신견을 깨우자 옵나니 나도 힘가득을 씌고 내 마음을 할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역교육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며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변없이 내 삶을 충설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를 깨뜨리지 않는 더 아름다운 단계가 온전할 수가 없사오니 나를 깨뜨려서 달려가는 내 모습을 되게 하시길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지호신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과한 사랑은 내게 충만하게 하시길 하시고 아버지 내가 진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원역교육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며 사랑장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여 진정한 사랑을 모시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홍보하며 나아갈 수 있나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시가 변화 없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 기도를 영원하이다 하느님과 날 사이는 일대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나를 사랑하시나 하루하루는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감사해준 분이 모신가를 돌아오며 하루에 감사해 아버지 앞에 들어올린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호흡할 수 있으니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 온전하게 도와주었으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아버지를 기쁘게 되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지여 지여 도와주었으기를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채우지 못했고 감사를 채우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고 사랑을 채우지 못했나이다 당신 다시 오당신 다시 하고 감사됐나이다 지금은 하지 않냐 안달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 용사하여 하소서이고 의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내 탓이 오이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더 사랑을 이룬 자가 되게 되어오시고 더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내가 더 기도로 돌아오지 못했나이다 누가 두뇌가 한 번 손을 베푸는 끝까지 했을 텐데 나는 손을 베푸다가 지쳐버레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며 온전한 온전함을 낳았습니다 내 기도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내게 기회를 할지 없어서 이 땅의 삶이 아버지께 영원하고 나온 삶이 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름다게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 옳나 기도를 엽나이다 망그레이와요 망그레이와요 진료도 원지 없으기로 옳나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에 천만하게 하시고 제육가라며 넘쳤나이다 고백하며 달려가 달려가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로 원하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의 선호를 통하여 편하되기로 원하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의 원하는 선이 무신가를 다시 먹여 지하며 여인들을 섰다 아버지의 명조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에 무신가를 돌아보게 하슴바되게 주옵시기로 원하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의 애인의 성을 당하셨나이다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를 찾았나이다 감사함으로 찾았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더 감사함으로 찾는 내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삶 속에 얼마나 내게 지는 것이 많은지 감사하지 못했나이다 더 감사한 자가 되기도 주옵시기로 원하며 아버지의 먹자를 만남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미아가 성불레오 달려가서 내가 되게 감사하며 내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감사의 세상을 아버지의 올려드릴 때 더 변화되고 한 남자가 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나이 못쓰기 되며 영광의 그날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심에 감사합니다 참 믿는 그 온전한 미를 기도를 없나이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영원전한 그 사랑 에서 내가 편화되기로 원합니다 성계라는 남자가 편화되기로 원합니다 깨끗하고 정권한 자가 되기도 하시며 아버지의 나사입니다 아무도 그 사이에 누가 방해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돈이 있다고 아버지의 날사를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얼굴이 나쁘다고 잘났다고 방해할 수 없나 것 나이다 아버지의 날사의 사랑을 얼마나 공간을 다시 한번 깨어져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는 내 맘에 쳐 더 충만하게 아픈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로 나의 기도를 없나이다 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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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것마다 능력되거나 가득 기도하시고 진정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만 위한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이고 아버지 펜프는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 사랑적인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며 채워서 달리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로 나의 기도를 없나이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목자를 만나서 이렇게 기한자가 되었고 청기한자가 되었나이다 목자를 만나지 못했단 다며 내가 어떤 모습을 있었을까요 병들 있을 것이고 아버지는 내가 있다는 게 없었는 삶이었을 것이고 내 마음의 악으로 가득 차고 힘들어서 지쳐서 아버지 힘들어서 그런 삶이 아니겠나 이까 그러나 이제 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손을 찾아갑니다 내 안에 모든 건 내 탓이라고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내 탓이었네요 이러고 보니까 이것도 내 탓이었네요 돌아보는 시간들을 되게 하십니다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아름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 주를 만나 아버지 36년 얼마나 행복을 사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나도 모른세 이 나이가 되었고 이렇게 풍악에 살 수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내 온몸에 아버지 아프고 또 아픈도 안달 지나도 기도를 쉬지 않나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사망에 감당했나이다 이제는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채우게 하소서 더 큰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으로 내가 채워서 더운 자른 자가 되기도 하시고 빛나운 대원의 가운데 이유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무엇인가를 더욱 큰 사랑의 무엇인가를 겨져보게 하소서 내가 복제를 사랑한다며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채워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로 나에게 놀려옵나이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셔서 빛 가운데 인다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려가고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성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나 아버님 천국은 친남자의 의식으로 말씀했나니 더 좋은 점을 친남자가 되기도 할 수 없어서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아니라 내 마음이 있나이다 그러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감파가 되지 못한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을 붙들고 끄집어내서 기도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더 좋은 천국을 아름다게 달려가는 흐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로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내가 내 자리를 찾아 기도하고 공부한다 할 줄에도 첫사랑 기쁨이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로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내가 너의 목절을 선택해 달려간다 할 줄에도 그게 너무나 좋고 감사한다 할 줄에도 내가 기쁘고 충만한 첫사랑 충만함을 찾지 못하면 어찌하겠나 그러니까 이제는 첫사랑의 기쁨을 찾게 하슴다 되기도 하시고 주가 주신 은혜로 사랑으로 감동이 되게 하시길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아무런 아버지나 내게 적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한다 할 줄에도 목절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만 행복했나 다 겨울은 오늘 그 자체만 행복했나 다 근데 내 안에 많은 묵은 진들 아버지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첫사랑의 충만함과 평가 충만함으로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람들게 되어 달라고 달려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천국은 춘자자 것이라 말씀했나이다 아버지나 더 좋은 천국을 친남자가 되기도 주옵시길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천국에는 아버지 거기 가면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려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은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다면 내 안에 영적인 사랑이 30%만 있으면 한천 가서 30%밖에 안 되는 공간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까 그런다면 내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잤다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찬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나 이까 내 아버지 내 사랑이 아버지의 더 큰 사랑으로 반가워지기로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너무나 작은 사랑인 나이다 아버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치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라면 어찌 하겠나 이까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며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편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더워지고 더 아름다운 보내 달리가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워지옵수 기도하며 나의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 은하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제 거룩하게 언제나 믿어놨습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 보자를 움직이며 내 마음의 손에 언제나 손에 나를 채워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 기도를 엽나이다 막다리로 말했으니 어때합니까 아버지 눈치의 손이 어때합니까 아버지 이런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의 감독이 되지만 아버지 그것은 내가 어렵게 힘들다 하지 않고 하지 않는가 더러우기 하시기로 원하 기도를 엽나이다 신앙이라 그것은 다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나 구약이나 마음쓰면 모두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그 사랑에 아름답게 오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 감독이 되고 충만함 되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서 영웅들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독과 충만함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원하 기도를 엽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목자를 만나지 안했다며 예자를 만나지 안했다며 지 만나지 안했다며 오늘을 그날 아버지는 원장인을 만나지 안했다며 어떤 삶으로 있었을까요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고통당하고 바로 아버지 나는 무시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금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밖에서 감사하게 살고 충만함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네요 모든 것이 주님은 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게 살고 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운한 기뻐하는 영을 향하여 영을 향하여 회차가 달려가게 원하며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늦게여 인양으로 대안 여행을 생각하며 나도 더 이쁘고 충만함으로 달려가며 아버지 옆에 맡게 되는 모든 기도가 큰 것 때문에 생각하면서 이제는 진리로 나를 채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름답게 내 마음을 다해 주어서 질만 보고 질을 만지면 질만 바르게 하시고 사랑만 나를 채워서 사랑을 먹지 않게 영원토로 학교는 새해를 설명하여 달려가 또 달려가게 하신 바 기도하시고 성과 사랑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더 아름다운 자가 되기도 하시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억적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생명으로 능력으로 온 자라므로 다해하시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결의 복만 알게 하시고 목자님의 사람으로 너희가 편화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더 언제나 딴자가 되기를 원하며 깨끗하고 정글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더 아름다운 자가 달려가게 하시니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아버지는 서로의 말씀을 나를 채워 진정한 선의 목적을 기어쓰며 백주를 말해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모습도 될 수 있도록 되어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감사합니다 지혜로워주시니 감사하며 은혜의 분이시니 감사하며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달리기를 타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생명의 목자의 아름다움이 나는 가득 자기에서 달려갑니다 변한한 서 행아가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토하지없으기를 원하며 진리옷을 읽고 제가 달려가는 내 모습 되게 하소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날짜라도 어찌하여 내게 공감이 있을까요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을 이뤘다는 날짜라도 어찌하여 내가 공감이 될까요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성경 아버지의 신랑부터 읽어가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새기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목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새로 생기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사랑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진정한 사랑과 아버지의 아버지의 원하는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더 천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시며 작정하여 기도하여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오늘도 젤며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마음에는 모든 영혼들에게 가득 채워주기 하시고 그 사람을 들고 달려가는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깨끗하고 정근한 신념으로 아버지를 부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영원적으로 함께 그 사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고신 주님 고신 주님을 받기로 원합니다 마을 경대 고신 주님같이 성과 사랑으로 나를 채우기로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빛된 천혜의 펜슬림을 달려가기 원하는데 나는 어둠이야 아직도 많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 어둠들을 벗겨 하소서 부정적인 생활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사랑의 생활을 하시며 사랑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 깊밥 따라 갑자기 달려간 내 모습 되며 영광의 그날 향해서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틀어져 없으기를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아버지 나며 능력 주시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변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태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정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이쥬 첫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원하며 아버지가 나를 불심해 앞당한 아름다운 자가 되기도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내 사랑을 모시며 깨우치게 모신가를 깨우쳐서 변화되고 앞끼나가는 내 모습 되게 하시고 성기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의 자리 되기 하시고 빛과 은혜로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의 모두가 되기도 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할 수 있다 하셨나이다 아버지 한다고 말씀 했나이다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나를 깨뜨려 판화되게 하시나 되기도 하시고 뜨겁게 제가 달려간 되기도 하시고 하늘 보호자로 염나한 기도를 통하여 능력과 은혁을 마개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마음으로 발매하마 내 맘에 새롭게 변하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라 충만케 하시나 기도할 수 없으 기도 염나이다 선이 얼마나 아름다 한지요 나는 남한테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지 못했나이다 그러므로 선의 말씀을 통하여 날 책가 엿들고 기도하므로 온전한 내가 되기도 하시고 나를 철저히 깃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고 달려가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 기도할 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내가 답답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 단계를 통화하기로 원합니다 그런단다면 정가 욕심 자가 못보고 목자의 맛의 무신가 를 들어보며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강구하여서 깊은 나무되는 영예의 사랑으로 대인대 부족되며 들어도 오시고 내가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는 달지라도 영적인 사랑의 무신가 를 구해보며 백작에 달려가게 하소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사목하게 찾는 달지라도 내 마음의 깊은 참호의 무신가 를 돌아오며 내 맘에 어떤 흔적도 없이 내 맘에 참는 나무난 마음 그래서 그것이 평화되어서 아름답게 생활되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나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선을 향하여 달려가게 아버지 원하는 깊은 선을 향하여 더 뜨겁게 제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 없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아들에게 많은 능력 작정하게 기도하여 한 단계를 뚫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육을 뚫고 역을 향하여 달려가며 아버지 아들에게 선을 향하여 육적인 선이 아니라 육적인 선으로 내가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사랑의 무엇인가를 공개해보며 기도할 때 아버지는 꿈께 여쭘가 그다름을 쉬고 능력치고 페러지는 숙박의 길을 낳을 빛사오니 그의 사랑을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로 나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 아들에게 아버지를 사랑하여 영혼들한 그 사랑으로 채워나가게 하시며 빛과 은하 사랑으로 충만하므로 페러되는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도와주 없으기로 나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 사랑을 마음에 충만케 하시고 주의 거룩함의 온전하므로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 없으기로 원하며 아버지 손과 사랑이 우리 은혜에 가득 채워지기로 기도를 엽나이다 영적 사랑에 무엇이 사랑은 아버지 마음이라고 말씀했나이다 사랑은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씀했나이다 우리가 사랑을 절대 천국의 마음이 되어지며 그것은 먹자의 마음이오 주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덕게 없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음을 바라보며 사랑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로 하나 기도를 엽나이다 자기 전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기로 하나 기도를 한 사람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로 하나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너에게 일같은 믿음을 시골에 베풀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사신 아버지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과 사랑이 감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좋으시고 빛대로 아름다움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셔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로 하나 기도를 엽나이다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깊은 손을 향하여 더 깊은 아름다운 사랑을 채워주기 하십니다 도와주 없으기로 하나 기도를 엽나이다 사랑은 단단 전에도 더 깊은 사랑을 채우기 하셔서 아직은 내가 당한 목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시면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운 나아가 아름다운 나아가 기로 남나 지어 나이오 은혜와 능력을 지시고 축하 하셔서 아주 아름다운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채우기 하십니다 기도할 수 없으기로 나아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를 버리고 또 버릇 단단 전에도 남아있는 이기적인 사랑 남아있는 자기적인 사랑 아버지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깨드려버리고 나는 없는 고 치만 있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나는 진정한 아버지는 성대를 위하고 용서 사랑하는 이런 마음 대게 도와주 없으기로 나아 기도를 엽나이다 상대를 도와 아버지 사람으로 품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더 아버지 남아있는 성대를 섬기는 마음 대게 도와주 없으기로 나아 기도 엽나이다 훔치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했나 나이다 다른만 아버지는 내 육망 구하는 때가 있었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나 또한 아버지 이것도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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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운 자미를 벗어버리고 먼저 내가 해야 되겠다고 고백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영광 돌리기 하시고 온전 격사해 주옵시기로 나아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 그라여 상대를 생각하며 상대를 바라오며 상대의 마음을 맞춰주는 내 모습을 대게 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을 할지라도 아버지 상대의 마음으로 등간수를 개워주셔서 성과 사랑으로 행복한 나이다 아버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복제를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사랑을 주는 거라고 말씀했나니 그 사랑의 마음을 깨우셔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멋지 않은 사랑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천재만 달려가는 내 모습 되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깨끗하고 정글한 내 모습 되어서 영광만 돌려드리기로 운하 기도를 이오며 기도를 이오며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기도를 나이다 성냥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최하 명철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는요 기한자단을 해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한 자가 되었고 아름다운 입술인 자가 되었나 사오니 내 입술이 사랑의 입술이고 사랑의 입술이고 아름다운 입술이고 사랑의 입술이요 영광들은 홈페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로 원하여 기도를 이오며 나아가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욱 더 소원한 자가 되기 위하고 좀 더 사랑으로 채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공감하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는요 또 기도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짓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행복한 즐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며 영광들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아버지의 고생은 성과 사랑에 충만하게 하소서 제휴가를 가며 온 사람으로 영광 영광 도와주시길 원하여 그 가운데 아름답게 달려가는 마음으로 모든 영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풍성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뛰어집어 기도를 영원하여 우리가 사랑한다는 날일지라도 사랑을 먹자 인구가 희귀해 버릴 때 너무나 부족하옵나 하니 부족된 것들을 진료로 채우며 아름답게 채워서 응가 드리며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은혜 능력으로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나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기도할 수 없으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고 축복하십시오 감각 돌리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고 깨끗한 암담으로 선의 마음으로 감각 돌려드리기 부족됨에 앞대로 축복관을 베풀어 축복수이고 은혜 감동감을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진정한 아버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충만함으로 감각 돌리기 부족됨에 앞대로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아버지와 시험에 아름다운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축만한 열매로 기뻐하는 열매가 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상하며 우리 제수 부테무로 기도하여 오옵나이다 아름다운 세이제렘 찬양 一緒に賛비 いたします 万民賛비 242番 242番 です 美しい 新しい エルサレム 내가 소망하는 그고 아버지 주님 목자 왕께 아버지 주님 목자 왕께 아버지 사랑하는 영원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야기 꽃 피우는 꽃 이야기 꽃 피우는 꽃 천사들과 오성돈 손 함께 천사들과 오성돈 손 함께 마음껏 얘기하는 예쁜 배를 타고 예쁜 배를 타고 흐른 하늘을 보며 밝게 빛나는 저 빛들로 가득한 고 기다려요 사모여 아름다운 새해를 살래 내게 있는 이 소망이 될 삶 같이 있게 하시네 영원한 곳에서 그날의 모습 기다리며 내가 가야 할 것 새해를 살래 아름다운 새해를 살래 내가 소망하는 그곳 내가 소망하는 그곳 아버지 주님 복자와 함께 아버지 주님 복자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곳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야기 꽃 피우는 꽃 이야기 꽃 피우는 꽃 천사들과 천사들과 오선도 손 함께 마음껏 예리 하고 예쁜 배를 타고 예쁜 배를 타고 흐른 하늘을 보며 밝게 빛나는 저 빛들로 다닉갖고 기다려요 사모해요 아름다운 죄를 살래 내게 있들이 소망이 되찾고 같이 있게 하시네 영원한 곳에서 그날의 모습 기다리며 내가 가야 할 것 새해를 살래요 손에 손깍 잡고 손에 손깍 잡고 만민산비 246반 246반 에인 너 도포로 모두 함께 가요 복자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마음에 담고 행하며 나가요 우린 할수있어요 우린 할수있어요 우린 할수있어요 우린 할수있어요 그 사랑 믿으니 세루살렘 그곳까지 갈수있어요 세루살렘 그곳까지 갈수있어요 영원한 곳 그곳으로 그곳으로 손에 손 꼭 잡고 함께 가요 세루살렘 세루살렘 모두 함께 가요 세루살렘 모두 함께 가요 세루살렘 우리에게 약속한 세루살렘 세루살렘 그곳까지 모두 함께 가요 영원한 곳 그곳으로 손에 손 꼭 잡고 함께 가요 세루살렘 세루살렘 하여 눈물의 열매 되어서, 눈물의 열매 되어서, 눈물의 열매 되어서. 지효연 내 아이스리복샤도 땜에 이노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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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달라고 또 달라고 옵나하니 날마다 승리하는 기한 발걸음으로 무한 영광 돌리며 아버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의 기도를 옵나이다 청년에도 넘어지고 아버지의 청년을 쓰릴 수밖에 없는 일화 같은 시간이랄지라도 그리 목적이면 아버지를 의지하므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달라고 옵나이다 행가능을 해주시고 충만함으로 가시어서 이 마지막 대상들을 다 이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성과 사랑으로 한덕결을 맺어 이뤄드릴 수 있는 목적임이 기한 사역이 되어주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저는 제가 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은하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마지막 대상들을 다 이루어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발 간절히 탔나이다 아버지 내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아버지의 불의적 한 발음 기도가 응답의 의미로 충만한 의미로 한단의 의미로만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 목적임을 붙들어서 선한 아버지의 그 섭리를 이 마지막 대에 이루고 계신 나이다 아버지의 세상의 악으로 물들어지고 자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스마일 주셔도 모든 사람들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 세상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목적임은 아버지의 사랑을 준비한 사랑을 알아서 그 모든 걸 감당하는 목적임이시옵나니 아버지의 은하 능력과 사랑과 충만함에 닿았으면 되기도 하시고 마지막 때 무신한 여문들을 참된 아버지의 빛으로 내린다는데 적도 부족되며 앞대로 도와주시옵소기를 원하며 선과 사랑이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더 많은 여문들을 펼고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목적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목적임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목적임에 행과 등을 다하시고 충만함을 주시옵소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목적임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과 사랑이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온전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믿고 순정함에 달려간 지금까지의 삶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아버지 허락하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적임의 권능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이며 이제는 아버지 공간 운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성년에도 이루셨고 올해도 격프게 이룰 수 이라 아버지 기업 목적임에 마음껏 공간 운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공간 운행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차원은 공간에 있는 무한한 세계의 아름다움을 1차원의 우리에게 내 발표로 주옵소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충만함으로 청량의 아름다운 열매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우리 목적임을 통하여 천국의 아름다움을 풍기하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수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만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가 되기도 하시고 수없는 아버지께서 우리 목적임을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에 순정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셨나이다 어떤 말씀이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목적임은 아멘으로 순정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98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18년 최고의 모든 일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성례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목적이니 오늘 순정하며 아름답게 이루어진 목적이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뜻대로 펼쳐가는 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저는 진거 없고 고위가 없다 날지라도 아버지의 믿어주는 부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충만함으로 열매를 아름다움으로만 더옵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가 더 주름주름에 맺게 하시옵소가 되기도 하시고 목적임을 통하여 없으신 아버지의 손에 넘치고 넘친 아이도 고백하며 달려가고 또 달려가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의 본능에 본능을 다하셨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셨고 수많은 사표적으로 현원으로 다하셨어 이 땅에서 마음껏 축복하셨나이다 정교의 아름다운 것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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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놀라운 재청자의 본능까지 나타나 보이시며 바랄 수 없는 축복으로 짓가 된다 하셨나이다 그 모두마저가 순간순간 36년의 세월 속에 어려움이 극도 밑단 날짜라도 더 좋은 글로 인다하여 안고 더 축복으로 인다 하셨나이다 아버지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축복감도 인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펼쳐가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 목자님 감사함으로 성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모두마터를 아버지의 믿어들음으로 통과하며 달려갔사오니 내 아버지의 은하와 사랑으로 충만하므로 그 사랑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충만함에 거치며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우리 목자님의 기한사에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만연과 돌려드리는데 부족됨이 없는 목자님의 기한사에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평강과 은하와 사랑으로 충만하므로 아버지의 성대를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내가 너무 함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목자님에게 함께하는 기사 편력으로 늘 보장하여 주셨고 천군천사 청렬의 빌덕으로 그 말씀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하와 천교를 통하여 역사하셨으며 모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나보시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셨나이다 한번도 우리 목자님의 기도를 앞받으시길 없으시고 다 받아 생각보다도 넘치게 넘치게 하셨으나이다 그러니 2018년도 그같이 놀란 사랑과 축복으로 더 아름답게 이루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사는 목자를 통하여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군에 방지하되 더 많은 영혼들을 세일의 삶으로 이끌어드리는데 정정적되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목자의 공간 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편화시키는 놀라운 것 등으로 역사하셨나이다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세면나이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편화되었나이다 목자님의 그신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나이다 목자님의 그신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목자의 눈물로 우리가 세일을 끊어버리고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서 이처럼 앞으로도 달려가나이다 목자님의 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온전히 기억 쌓여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영혼이 2018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충만하게 더 목자 하나가 다 기도하시고 또 김지경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며 우리 목자는 영광의 부활로 성령의 부활로 아름다운 영혼이 나타난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니 내 아버지의 모든 이루는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축복을 안하고 얼마나 큰 거를 마빈의 모든 영혼들을 깨우칠 뿐 아니라 전 세계원들이 이 빈칠랑과 연애를 안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사랑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풍성한 놀라운 영혼을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우리 목자님에게 힘과 눈물을 지고 충만함의 심해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더욱두고 아버지 아름다운 이곳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온수막에 지는 게 아니라 이금지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승리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렸나이다 충만께 하시며 예배 감사합니다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영광 영광 받으시고 소원의 대반전으로 아름다게 나올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렸며 목자님의 기도와 강구가 풍물의 서류가 마음껏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공간을 통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영계의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례와 뜻들이 펼쳐지게 하십니다 내게도 하시고 사천의 공간에서 1차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온수막이 눈물을 지게 하십니다 내게도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열말로만 충만하게 안내게 맺게 하십니다 기도할 수 없으기를 하나의 기도를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아버지의 이름을 가며 맺히고 맺히고 맺히게 하여 주 없으기를 원하며 우리의 목자님의 기도와 강구가 응답을 받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혼 뿐 아니라 전세계의 아버지의 목자를 사랑하고 삼아한 영혼들에게 응답과 축구하러 갔습니다 내게도 하시고 더 많은 천국을 향하여 영계가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믿음을 환질 수 있는 축복이 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 없으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때문에 사랑으로 열매가 철용제를 맺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옵소서 주 없으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우리의 목자님 힘치고 능력 지시옵소서 우리의 목자님의 성령이 천만원 만하여 주 없으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며 우리의 목자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는 더 많은 영혼들을 성교육해하여 주 없으기를 원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때를 멸매하며 온전한 군의 역사가 있음을 아버지님의 만방에 알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천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 중과 하나님의 살아계시여서 우리의 온갖 끝에 응답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최신의 방송을 통하여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전의 방송을 통하여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의 여러 가지 아버지의 성교육의 보금의 교체를 통하여 성교육의 보금의 논리 승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이 김재훈 장관의 말씀한 대로 불가를 내야도 이렇게 놀라운 아버지의 성교육의 보금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겠음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마음과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 없으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며 전세계의 아버지를 미워 목자리의 말씀을 아버지의 성포하는 곳마다 축복하는 열망이었습니다 되기도 하시옵소서 3마리 땅과까지 목자리의 말씀에 아버지의 성포되고 이 말씀에 신선함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천국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아름답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되기도 하시옵소서 주 없으시고 마음을 내고 나은 아버지의 최신의 아버지의 마음의 찬양을 통하여서도 마음의 영혼들이 기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영화롭고 감미로운 천국이 마음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되기도 하시옵소서 되기도 하시옵소서 되기도 하시옵소서 되기도 하시옵소서 пред Ephesians 지옥시길 원하여 복지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아름답게 풍과 열매가 넓게 하시옵소서 되기도 하 deciver 지옥시길 원하여 기돌리옵나이다 아버지에게 우리 목자하 wreck 꿍과 나뭇링과 그мат crease waar. 영웃을 마음의 영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할지 auch untu아 늘 복자메인 We're perfect 어떻게 La qubit And 2018년 아버지는 미와 같은 축복의 영단 속에 우리는 더 뜨겁게 목자 하나가 되기도 하시고 목자님께서 믿고 신뢰하는 영혼마다 목자의 사랑을 염치게 하시기 바라기도 하시고 목자를 신뢰하는 영혼마다 그 축복을 모두 확해 추억 쓰기로 원하며 더 좋은 정원을 삼아고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의 감당과 천만함으로 함께 하시므로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천만하게 하소서 우리 목자님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한지요 그 사랑을 언제 한지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사랑과 목자의 충만한 마음에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세계의 영혼들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성명을 되어서 아버지 우리 영혼력을 아버지의 편화되고 새롭게 되기도 하시며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아버지만 사랑하는 영혼들로 충만한 영혼들로 인도받기를 원하여 기도를 해오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간 거를 축복을 받는 마음에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은 전세계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기로 원하여 기도를 해오며 영혼력 속에 온 영혼력 속에 맘은 영혼들의 더 뜨겁게 입자가 달려갑니다 영축 믿음을 해주고 목자를 신뢰하고 달려갑니다 혁복자를 신뢰한 영혼마다 그 사랑과 짐을 깨주셔서 평성한 애와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기로 원하여 기도를 해오며 목적심에 감사를 드린 나이다 아버지만 사랑하여 지금까지 달려왔 나이다 아버지만 사랑하여 지금까지 오직 한길 애기를 따라왔 나이다 아버지의 45년을 저같이 아버지의 46년을 이동으로 승리하며 아름다운 길을 매매껴 나았 나이다 아버지는 기뻐한 아버지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천국을 전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을 증가하였었고 아버지는 예수의 때를 증가함으로 그 말씀대로 사셨 나이다 보시옵소서 아버지는 보시옵소서 목자의 삶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목자의 성과 사랑을 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목자의 성과 사랑을 배우기로 원하며 목자의 성과 사랑을 강리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원하며 목자님을 믿고 순정하는 영웅마다 목자의 삶을 거듭하게 하신 바하 되기도 하시고 믿고 순정하는 영웅마다 열매가 저런 영웅에 맺혀서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저의 거룩한 온 자람으로 열매가 저런 영웅에 맺게 하신 바하 되기도 하시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예미로 온전한 예매를 맺혀 들기 부족됨이 없는 목자님의 귀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원하며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고 귀함으로 아름다운 예매를 맺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영웅들은 군밖으로 원하여 기도를 원하여 아버지의 2018년 이후로 더 많은 영웅들의 목자를 신뢰하고 아름다운 예매를 달리가며 새해산을 갈 수 있는 우수찬 영웅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원하며 더 푸른 때같이 양때같이 많은 영웅을 불러 모아서 아버지의 목자의 아름다운 성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웅들이 되게 하신 바 태그도 원시가 목자성 1층과 2층 사이를 아버지의 더 도미도 물어 나아가는 영웅들로 더 축복하는 영웅들로 다여주옵소서 기도를 원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들게 부족해 미암는 사랑하는 내 목자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원하여 기도를 원하여 기도를 원하여 은혜의 은혜를 다하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감사가 더하심에 감사하며 아버지와 축하하심에 감사합니다 믿고 순정하는 곳마다 열매 맺게 하신 바 태그도 원시가 아버지의 사랑을 달려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얻다하며 주님의 사랑을 얻다하며 나타를 보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상명의 목자의 말씀을 말하는 모든 답이 있나이다 영적 답이 있고 육적인 답도 있으며 삼색의 답도 있고 몸질의 축복에 감도 있나이다 들어보려 목자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웅마다 영원히 잘되게 하소서 보험사가 잘되게 하소서 강경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목자님 마음껏 아버지의 편척하는 성령이 놀라운 역사 속에 만민 영웅들을 더 충만하게 보게 하시고 응답받은 영광들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아버지 아론이여 우리 목자님이여 우리 목자님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우리 영웅들이 더 목자를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목자의 선악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원하며 목자의 책자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어른들 열매가 초롱저롱한 가슴가 되기도 하소서 성과 사랑이 넘치고 나이다 고백하여 조금 더 부족됨이 없는 사랑하는 목자님의 귀한 사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열매가 청절을 맺혀서 영광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목자의 귀한 사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그도 없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이 만막을 펼쳐가고 계시나 나니 아버지의 목자를 통하여 그도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전세계 요원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아버지의 책자의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키우지 알게 하여 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많은 사람이 주의 존재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며 느끼지 못하고 있사오니 전형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느끼고 체마하며 그래서 아버지의 원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다시 어제 일주일을 맞이하게 합당한 그런 영혼들로 기름진미하게 하슴바 되기도 하시고 제 이름이 침 앞에 아름답게 달려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이런 축복을 신이 감사를 드린 나이다 이런 은혜를 신이 감사를 드린 나이다 응답과 충만함으로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열매가 체력을 믿게 하슴바 되기도 하시고 제 이름으로 승리하며 새해선을 함께 목적성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적성을 통하여 이 축복을 신이 감사를 하시오니 마음이 영혼들의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더 충만하게 활용하게 하슴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님의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에 온전한 사랑이 맞이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할렐루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신이 감사를 하시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신이 감사를 하시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신이 감사를 하시오니 축복을 신이 감사를 하시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신이 감사를 하시오니 이 시간 아버지님의 많은 영혼들의 천국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와닿아주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천국에 믿어진다면 목적같이 살 것입니다 천국에 믿어진다면 생명을 다해 살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천만천만하여서 아름답게 달려가게 하시고 온전히 역사슴바 되기도 하시고 은혜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천국에 믿어진다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냐하며 아버지님이 땅의 것을 그리하지 않냐하며 명예의 건설을 그리하지 않냐하며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사랑으로 다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땅에 부활을 쌓지 말라는 말씀도 이 땅에 부활을 쌓지 않냐하며 구조하고 성기하고 살 것입니다 찬배도 뭐라 가야 추옵소기를 원하며 영생의 이름이 더 뭐라 가야 추옵소이고 아름답게 툭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어린애부터 저렴하여 청장년 1일까지 이 소망을 갖게 하슴바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천국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가겠나이다 기쁘고 즐겁게 가감 나이다 마음의 하나가 더 천기에 채워지게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그런단다하며 내 안에 있는 낙들을 부숴버리고 목적의 말씀에 따라 숨장으로 달려갈 것이오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하며 아버지의 살 것을 취하지 않냐하며 오직 아버지 앞에 기뻐하고 강수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짓지 않냐고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이냐이다 이렇게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천국의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서 영광 영광 돌려드리기 부족되며 앞대로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천국이 믿어진다면 범죄할 수가 없나이다 천국이 믿어진단다면 이 땅을 바라보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는 것이냐이다 천국이 믿어진단다면 소망과 사랑이 아프다운 새 유산을 믿어진다면 뜨겁게 뜨겁게 달려가며 폭력을 쌓아 아름답게 달려가며 폭력이 불을 탈 때 아버지에 타지 않는 폭력으로 바꾸어서 아름다운 아버지에며 금요를 하는 소원을 소유하며 아름다운 새 유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에며 아름다운 아버지에며 아름다운 아버지에며 아름다운 아버지에며 아름다운 아버지에며 아름다운 아버지가 아름다운 아버지에留隔 그 성과 사랑의 무엇인가를 기도하여 천정한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입술을 들이 태워지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고 아름답게 되겠슴 바 비교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내가 부지하는 걸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듣지 않은 걸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것은 할로우라고 하지 말게 하슴 바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과 사랑을 아름답게 되겠슴 바 되게 도와주시고 행가능을 일시고 축하하여 주시옵소 영광 영광 돌리며 더 풍성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죽는 걸 사랑의 무엇인가를 태워주셔서 아버지의 진정한 아버지와 성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며 이 월일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별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선이고 사랑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용서와 풍률인가를 돌아오며 그런 마음들을 되게 하슴다 기도하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내 동생이랬단다며 내 언니랬단다며 내 아버지와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였단다며 어찌할 걸 생각하며 우리는 서로 감사하며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진정한 선속에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할렐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름다운 길이여 복된 길이 없나니 복된 길은 아름다운 길을 달려갈 때 아버지가 내 능력으로 충만하므로 아버지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자의 모델가 되기도 하 주옵시기가 풍성한 내 사랑으로 영광 영광 돌려드리며 달려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런 마음이 승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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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다 영광이다 영광이라는 분야를 오석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하사를 감사하고 우리 지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수님께서 지금 법적 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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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적이 제안으로 응답해 주 сами 우리 achter자 전부 영광的人 그리고 우리 지수님께서 우리 주께서 아마도 일을 처리할 때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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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죄의 법정 절차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문화와 사랑을 천 만에 대하십니다. 대구다시옵소서 기도를 여는다. 모든 일 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느며 그 일일이 부고운데 여러 원천을 일으켜야 생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이제는 그리스마의가야 주옵소서 기도를 하느며 이 모든 것들이 한다는 열배로 온전한 열배로 이루어야 되며 영광 영광 돌려야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선한 지가 임하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잠잘 잘나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자기의 손과 한 사람으로 서로 죄의를 가져서 아버지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모든 일 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느며 감사함으로 그 다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하느냐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인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목자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어찌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금을 실어하고 강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 모든 걸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돈을 받는다고 그렇게 일할 수 있고 누가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의 사랑으로 거질하는 일꾼들이었나이 사랑한 지가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주시고 촉구하여 주셔서 모든 걸 감당할 때 아버지의 능력과 은하와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느냐이다. 모든 아버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선한 제치로 내 선한 제의로 개최하게 하십니다. 내 기도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의 사람마다 아버지의 그 모든 걸 감당할 때 감당하는 모든 팀이 있고 그걸 감당하는 일꾼들이 싸우니 선한 제의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각자의 목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고 아름답게 이어 영광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삶의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제의가 임하며 은하와 능력이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으시옵소서 평상원을 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만民의歴史에는 복舎을守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복舎을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しかし 自分の思いがあって いろいろぶつかることがあってはいけないでしょう 法的な手続きも 成功するように それで 大反転が起こって 神様が 복舎の善と愛を 全世界に 伝えら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と 祈ります 法的な問題も 解決してくださいと 主よんで熱く祈ります どうぞ 사랑을 먹지 않으면 거짓말은 적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신 분입니다. 사랑을 먹지 않으면 범죄한 적도 없고 범죄도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기억 잘 가야 주 없으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님이 그분들의 선한 눈으로 우리 목절을 보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그분들의 선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모든 아버님의 법적인 분들이 아버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 잘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우리 쪽에는 법적인 문도 선한 죄가 능력이 마여 아버지는 최고의 성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오늘 범죄 자리를 잘 알지 못하지만 범죄 자리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제 명절을 허락하지 없으시고 범죄의 성과 사랑과 공유와 아버지의 정직함을 법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서 이제는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저희들의 아버지의 순간순간 방해하고 방해했던 효율을 방해하고 의미했던 모든 것들을 정직함으로 정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며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합니다. 법적인 상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는 운승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역행도 역사하지 못하며 다시는 일기하지 못하게 법적인 장소에 아름답게 모든 것이 해결되기도 하고 지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이 모든 것들을 향기 위해서 이하여 아버지의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되어주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법적인 승리를 잃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는 법적인 절차를 이룰 때 복적인 성과 사랑에 복적인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가 감독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며 환경한 것들의 일곱 기름을 지워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의 참가 선의 온전함으로 아버지의 명확실하게 아버지의 정리가 정리되어서 법적인 절차 속에 아버지의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세상법에서 성과 자녀가 있나이다. 세상법에도 공유한 정도가 있나이다. 그룹으로 목적이 공유한 정도가 정우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과 자녀가 되기도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껏 마음껏 영광 돌리기에 부족됨의 앞대로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며 선의 대반전으로 아름다운 일로를 맺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며 원숭아 기준들 일곱 기름을 지워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다시는 어쩔 수 없는 법적인 조항으로 아버지의 맞춰주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며 영광,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체로는 축복이 다릅니다. 체로는 맘 밉게 글쎄 기다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체로는 아버지 우리가 충만하고 행복하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기를 원합니다. 체로는 아버지의 공개가 시작된 달입니다. 응답하여 지고 축복하여 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목자의 발걸음을 듣는 곳마다 금불의 빛이 막이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막이하시고 목자의 공간에서 막고 운행하여 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며 충만하여 역사에 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목자의 쓰는 곳에 영광의 빛이 막이하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우리 목자의 밀도가 영광받으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 지혜명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님의 사랑을 정직과 공의로 드러나는 충북의 시간들이 염라이니 법적인 전체를 통해 완전하고 확실하게 아버지의 멸매 맺게 할 수 없이고 저희는 저들은 대신은 우리 교회를 의미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며 의미할 수 없도록 모든 것들이 친배되고 응답되게 대조하지 없으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를 통해 이해같이 편보되고 만진 바에는 놀라운 성결의 복음으로 역사하시옵소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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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의 복음으로 역사하시옵소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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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소 성냥을 성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응답의 열매를 축하를 열매로 아름다운 반전의 축복으로 선의 대반전의 열매로 이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하 선을 감사하며 우리 지수 그리스도를 모으라고 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주 3회 4대から祈ります 압이心で祈ります 젠の大反転が起こるように 二度と闇の勢力が 妨げられないように 牧者のジェンが全世界に 明らかにされるために 放送を通して 牧者の力が 全世界に伝わられるために 祈ります 多くの人が神の力によって 応えられ癒されています 万民教会だけでなく 全世界に神様の驚くべき 御業が現れると 信じます 働いてくださいと祈ります まず神様に意向を返します 熱く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3回 4で祈ります очкиな visality 悠関にサレsのを つかして お祈り eteーン 族死で 記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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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를 옵나이다. 지금 있나이다. 마요지 없으기를 원하여 그도를 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 목자님은 아무 흐물도 아무 죄도 없이 아버지 이제 오늘 고통을 당하고 계셨나이다. 참아주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셨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처제를 본 적에 아버지 아름다워 처제를 위해 아버지의 고수를 했나이다. 그러므로는 승리하게 왔습니다. 그래도 원지 없으기를 원하여 그도를 옵나이다. 승리하게 도와주기를 원하여 그도를 옵나이다. 승리하게 되려 그를 빌려 아름다운 기록이 왔습니다. 그래도 원지 없으기를 원하여 그도를 옵나이다. 그분은 다치는 죄들이 온수막 역사지 못하게 하시고 다치는 우리를 가지고 일금절을 깨지 못하게 하시고 선한 수막제를 가지고 일금절을 깨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참지구 끊겨주옵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아름다운 다치는 마음으로 헤어지만 하시고 남은 영국들을 헤어지만 하시고 목자를 헤어지만 하시오 아름다운 기록이 올라오기를 원하여 그도를 옵나이다. 아멘 찔리오 찔리오 은당과 축복이 열매로 아름다운 기록이 멈 translates 아멘 영 port 영 port 영 port 영 port 와 감사합니다 aconteceu 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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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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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에 벗기고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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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향해 목차와 함께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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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는 향해 아멘 주여 우리를 기도합니다 신なる神様 つまずいている人 長い間教会に来ていない人 教会に来るようにして下さいと 連動のために 区域と 先教会の働き人のために 교회가 리바이벌을するため에 이노리면서 주의원으로 이노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너무나 뜨거워서 억제할 바를 모르지만 아버지는 갈 바를 물론 저희들이 될 때도 있었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힘을 주치러서 나아가 천도에 열매를 맺게 주 없이 기로하나 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이 기로하나 기도를 염나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라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동을 행군을 계속합니다 아버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 없이 기로 기도를 염나이다 동독된 영혼들을 알구를 알구로 피워주기로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천국 내에 달려갑니다 영종비동만을 갈려 척수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며 하정보고마다 일부 척수기를 원합니다 하정의 풍박이 고쳐지게 왔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저희들이 너무받고 그리스도한 길을 바라하여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풍박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제육장으로 철장으로 아버님님 또 구역장으로 수고한 모두들꾼들 천안제가 임하며 능력이 임하여 더 충만하게 영혼들을 살려 아버지 부모를 인도하게 왔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기관장님들 청계장님들 여러분 총여러분 분들도 한 영혼들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돌아보니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결국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사는 싸움하고 탈락을 다하였으니 믿음을 지키고 더 많은 영혼들을 새 삶을 인도하게 조금 더 부족되며 앞대로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또 오늘 아버지는 모든 성교인마다 풍박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아버지 사는 것도 안고 깨우쳐서 두고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영혼들을 아버지의 생활에 인도하게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아버지 풍성한 영혼들을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굼받아 아름다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새해 여러분이 애칠 때 아버지 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굼받았으며 아버지 베드로에게 애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굼받았습니까 우리가 나가야 애칠 때 더 많은 영혼들을 굼내기 하시기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여 풍성한 영혼을 또 내리시고 내리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처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능력과 나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편을 대고 뜨겁게 아름답게 달려가며 성불량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열매가 치료들어 맺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금방 따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며 평성한 애와 사랑으로 한계여 주옵소기를 원하기도를 염라이다 놀랍게 놀랍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평단한 저희들을 대하며 더 풍되는 저희들을 대어서 살아계신 아버지가 함께하므로 마음의 역사가 이어안다는 것을 세상 면방의 반응 표기에 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목자님의 선하와 사랑에 목자님의 권능에 전 세계에 나가여 나갈 때 더 많은 군밤는 영원으로 다이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지수 부터는 모으리 기도하옵니다 오해 주옵소기 오해 주옵소기 오해 주옵소기 この地上で生きていて いろいろ施しのために 宣教のために 物質が必要です 物質の祝福のために 教会の財政のために 祈ります この地上で生きていて いろいろ施しのために 宣教のために 物質が必要です 物質の祝福のために 教会の財政のために 祈ります 영원히 잘된か지 범사가 잘되고 아버지の時の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열매 믿게 하시는 아버지のさらを 기도합니다 역사에 추억すぎる 하나 기도를 Indiana 아버지 물질 얼음당하지 않게 하시고 꾸러간당하지 않게 하시고 태기도 하시고 영원히 잘된か지 범사가 잘되어 범véの 영광を取り付け 神経のために なければ 모든 영웅들을 대게 하 blij 태기도 하시고 기도를 Indiana 神経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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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구주하고 神経 아버지 믿고 아버지는 30배, 100배로 갚아준다고 말씀한 나이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가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정하여 달려갈 때 들어가던 나가도록 복받는 만민의 용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수협일자가 되어주고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셨다고 고백하며 열매가 주옵시길 원하며 더 풍성한 열매로 온전한 열매로 맺혀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니 놀라운 축복이 한없이 끝없이 펼쳐가고 아버지 것들의 사랑이 넘치고 넘친 나이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더욱 부재하고 성교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아버지는 선한 데 쓰일 만 되는 그런 물질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사랑과 연예가 많으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도와주자라며 나아가는 맘에 대한 모든 일분들을 저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최종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선거 이루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부재하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분야부대를 감당하며 지시연을 통하여 전세계 영혼들에게 선길목업소를 증가하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하우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다기도 하 주옵시길 그 모든 곳에 축복으로 열매를 맺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기도 엽나이다.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선한 죄가 임하며 은혜가 임하며 축복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사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해외. Enjoy. во facilways. чтобы教과HS의 시의 뜻 années이 хange. Lou 좀 keh sa sleeves과 구혈에 있는 것이니о 지하여 기도적 hurdaGE. realmentehm이입니다. 여러분의 시의 뜻은 Ż Ste清형 crawіч Certainly 지하 Wol하여 기도적? 그리고 세종들의 시간을 Lor시 Ha 이제 일꾼으로 일을 의 Addis업하였습니다. 제주님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어떻게 달려가는 것을 아버지의 아쉬움에 무한한 능력과 제한 명천만 원하여 저 없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선하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찬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특변적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사랑하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정은 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도교의 문제 유문들의 문제 또한 아버지의 성교의 문제 모든 아버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한 죄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원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기도하시고 구한 영간 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그룹으로 영적인 아버지의 정들로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룹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만을 갈 수 있는 영원들을 태워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역사에 주시기 원하며 참여들과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keine게 주시고 역죄보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사랑으로 더 많은 영원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데 돈을 부족한 것이 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한 사람이 넘쳐서 정의 길을 차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한답게 이루게 하슴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없는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넉넉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게 부족됨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한 지혜를 획기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대안 종들의 길을 차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소한 열받을 맺히고 또 맺혀 아버지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가등 기도를 통하여 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기도를 보내기도 하여 맘민 찬양 201장 올리겠습니다 2학1번 사카에니 미치다 미야 영광의 빛이 가득한 아버지 마음 가득한 아버지 마음 가득한 성결한 영혼들에야 성결한 영혼들에야 영광이 가득하네 기뻐하시는 성결한 기뻐하시는 성결 아버지 마음 담긴 성결 아버지 마음 담긴 성결 말씀과 권능이 가득한 모든 것 아버지 영광 가득한 아버지 영광 가득하네 믿음으로 해가며 믿음으로 해가는 아버지 성리 아버지 성리 이루시는 아버지 영광 가득한 이곳 아버지 영광 가득한 이곳 영광스러운 아버지 성경 영광의 빛이 가득한 아버지 마음 가득한 아버지 마음 가득한 성별한 영혼들에 향한 영광이 가득하네 기뻐하시는 성적 아버지 마음 가득한 성적 말심 가득한 능이 가득한 이곳 아버지 영광 가득하네 믿음으로 해 다닌 채도 아버지 성리 이루시네 아버지 영광 가득한 이곳 영광스런 아버지 성적 우리에게 펠프신 연회 만 민산비 190번 190번です 위꽉 세븐 아버지께서 맥주신 연회 아름다운 기쁨의 연회 영광을 더 홀리네 영광을 더 홀리네 아버지께서 맥주신 아름다운 기쁨의 연회 아름다운 기쁨의 연회 우리에게 베푸신 연회 혼자의 그 눈물의 열매 아버지께서 베푸신 연회 아름다운 기쁨의 연회 아름다운 기쁨의 연회 영광을 더 홀리네 영광을 더 홀리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린을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연회 WakκιenangLA의 그 눈물의 열매 저의 그 눈물의 열매 아버지께서 뱉으신 연애 아름다운 기쁨의 연애 영감을 더 흘리네 영감을 더 흘리네 아버지께서 뱉으신 아름다운 기쁨의 연애 우리에게 뱉으신 연애 아버지께서 뱉으신 연애 아름다운 기쁨의 연애 영감 할렐루야 영감 할렐루야 영감 할렐루야 영감 할렐루야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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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님께서 iyoruz 성례하시고 성례하신 것 하나도 아버지님의 오차가 없이 제대로 아름답게 정확하게 이루시면 아버지 성례한 일이신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가난한 성전을 이루는 축복의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온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성계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거증하는 마음으로 배우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며 아버지 선하고 기뻐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소화주시여서 페레스 아름다운 사랑하는 나키반뜨뜨뜨를 아름다운 아버지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동답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기로 원하며 더 많은 영혼들아 성례를 달고하며 깨끗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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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품 장례들을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시며, 평성한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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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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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아름다운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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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나라 아버지의 사랑의 공간이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성님, 기신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시네, 기신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시네, 우리 향하신 아름다우신 성님, 아버지의 계신 성님이라네. 복자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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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이 신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시네 이 신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시네 우리 향하신 아름다우신 성민 아버지의 피신 성민 성사할 수 없는 아버지의 성민 성사할 수 없는 아버지의 성민 이 신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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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향하신 아름다우신 성민 아버지의 피신 성민 우리 향하신 아버지의 그리고 사랑을 우리의 야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네 주신 권위로 나타내 보이시네 주신 권위로 나타내 보이시네 우리의 야신 아름다운 신성님 아버지의 귀신 성리라네 주의 한 번을 시도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시오연대 이노리마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금액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란 사랑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란 일들을 아버지의 체험하고 달려가고 있나이다 평소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민에게 임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껀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란 고통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목적에 불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광들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하며 은혜와 감독과 충만하므로 영광들을 기도하며 겨우기 다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더 좋은 전문을 삼아합니다. 능력 제시 없이 기도하며 기도를 염라이다. 믿고 순종을 달려갑니다. 평소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온전한 열매를 이루어 영광,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기도하며 겨우기 다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재하명처럼 말하겠습니까? 내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죄가 임하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의 성령의 밝은 우성을 알갈 수 없으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며 일단 이것이 안되라. 앞으로 신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것으로 자유가 되어주셔서 영광만 돌려드리게 부족되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달려가 달려가는 모든 것에 아름답게 흔한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길 원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길 원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간증하는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그 사랑을 믿고 할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의 큰 마음 사랑의 마음 넉넉한 마음 내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빛 가운데 제가 달려가함으로 흑대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같은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영광 돌려들게 부족해 내 앞대로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제여제에게 내 능력 100% 지옥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제여제에게 아버지 풍성한 해를 주시고 또 지옥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건덕을 흔들고 아버지 달려가기로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더 큰 마음 되기로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너무나 작은 마음이 나이다. 내 아버지 더 큰 마음 되게 하시기로 원하여 기도를 염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건덕을 받게 해서 내 맘 다 커지고 커져야 되겠사오니 더 큰 마음 되기도 할 수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구호시고 목자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최종 모든 사람을 잘 감당하므로 탈다 칭찬받는 귀한 발톱으로 영광을 드리기로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되어 간다 살기로 원합니다. 복되어 아름다운 사람 목자의 삶을 살기로 원하며 글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고 달려가는 나의 모습 되기로 원하여 기도를 염려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들으며 떠나갈 수 있도록 과 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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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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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